청양고추 청양고추 지금 사서 집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 이 트레이에다가 아 깻잎 깻잎이랑 고추 괜찮아 보이는데 아 이거 괜찮네 아 깻잎 아 깻잎 아 깻잎 파킹하면 안됩니다 저기 가세요 저쪽 가세요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 깻잎 아 깻잎 오 지렁이 아 깻잎 하얀거 뭐야 하얀거 흑 이게 파뿌리구나 하얀 머리 검은 머리 파뿌리들로 제다이 파뿌리던데 가치절리 누워있네 고랑 이걸 진정하는거 그냥 이게 뭐지 제다이 치즈 하얀 머리 하얀 머리 하얀 머리 하얀 머리 와 세 돈 마주뻔는데 좀 하나 더 해야 되는 거 아이가? 이거 네 개밖에 없는데 좀 더 뭐였어? 썸마에 나오겠죠?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씨는 어떻게 생겼대? 마늘, 조그만한 마늘 같지? 뭐 깊숙이 넣으면 또 못 나오는 거 아이가? 몰라 흠뻑 줘야 돼요 그 이파리 해주면 안 돼요? 주변에 머리 잘라요? 오케이 그렇게 그렇지 고추는 어제 좀 축 쳐져 있었는데 고추는 잘 일어나 있는 거 같아요 어? 좀 이상한데 파들이 근데 약간 좀 이상한데 아니다 파 토끼길이 좀 파가 물을 좀 더 줘야 되나? 매일 줘야 되나? 좀 올라왔네 어? 얘네 섰다 깻잎은 좀 올라왔어요 오 씨 대박 제가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파가 좀 걱정이나 이렇게 굵어지는구나 와 아 분홍이네 와 여기는 식물원인데 거의 동백도 있다 아 좀 늦게 퇴근해 파가 근데 파는 안 될 거 같아 파는 안 될 거 같아 파는 안 될 거 같아 깻잎은 어 올라오네 근데 파는 파는 안 될 거 같아요 물 좀 줘야 될 거 같지 지금 완전히 말랐지 내일 6시까지 버티면 아 아 수박도 잠시만 이거가 제일 낫네 이거가 제일 낫네 이건 뭐지? 이거 애호박이예요 이거 내형태기인데? 뭐 이거? 이거 이거 딸기인데? 술 많이 먹었네 친구 아니 장훈톤한테 안보이잖아 어 개썰어 2주 뒤 잘 안되는거 같아요 농사가 이게 뭐 되는건가 이거? 잘 안되네 그래요 이건 차라리 나무 나무젓가락을 이정도면 바람에 또 고정이 잘됐다 형님 너무 작다 깨닙이 여기 벌레가 묵고 나는 지름 더 키워 잘 가네 이거 잘 줘야지 나중에 물 주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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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엄청 한 2주전에 거의 반팔티를 입고 다닐정도의 날씨여가지고 와 이쯤되면은 흠 좀 심어도 되겠다 했는데 근데 보시는것처럼 아직 지금 한 10도? 10도에서 15도 정도 되어서 아침저녁으로 좀 짜자 해가지고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크는거 같아요 처음이고 파도 뭐 낱개로 심으면 안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올해 2024 농사는 이거 얘도 좀 풀려라 얘 이따 부터 안 풀려라 2024 농사는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2분 후 2분 후 1분 후 1분 후 2분 후 5분 후 인서트 캐시 셀렉트 페이먼트 타입 천재네요 그냥 접자 농사하고 뭐고 다 접자 이 정도로 귀찮아 하는데 밤에만 왔다 갔다 잘 자라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